뭐야? 할아버지한테 지금? 왜 다녀 오늘 완전 애교쟁이네? 근데 애교가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찡그러진 표정으로... 우리 제군들 오늘 외할아버지 생신이죠?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만나러 가는 거죠? 안녕! 이제 만나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유단! 유단! 안녕! 다녀들이 손잡고 다니세요! 손잡고! 에이구 우리 쌍둥이들! 물 물 물 만지지 마세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안아주세요! 유찜! 아 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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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녀 넘어졌다! 뭐야 다녀? 뭐야 다녀? 뭐야 다녀? 아 젓가락? 엄마 가져왔어! 엄마 젓가락 가져왔어! 엄마 젓가락! 젓가락? 아이 젓가락 가고 싶었구나! 안녕! 안녕! 아이 좋아해! 하하하하 수줍게! 어 젓가락 집어넣네? 아 먹어! 냠냠냠냠! 잘했다! 우와! 우리 쌍이 짝짝짝짝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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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삼촌한테 그렇게 애교를 부려! 삼촌! 저희 삼촌이 지금! 삼촌 좋아! 사랑해요! 머리 위로 사랑해요! 오!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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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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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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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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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무슨 면치기야! 면치기 좋은데? 그치? 애가 벌써 고루가 되는 거! 면치기 좋기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웃고 있어, 들이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푸르륵, 푸르륵. 아이고, 아이고. 밥 먹어볼래? 오. 면이 많이 없어? 잘 먹어, 잘 먹어. 아, 저게 또 애교 그건가 보다. 건우의 필살기. 아, 건우 오빠 거 따라온다. 갑자기 청소를 하죠, 밥 다 먹고. 아, 루들. 청소한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져가려고. 아이고, 교육이 잘 됐어요. 아주. 뭐야, 할아버지한테 지금. 다녀, 오늘 완전 애교쟁이네. 근데 애교가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찡그러진 표정. 이렇게 할아버지의 생신에 야외 카페에 왔습니다. 잠이 안 깼어? 아니야. 우리도 얼음 먹을 거야? 딸기, 딸기 주스랑 먹을 거야? 살짝 이렇게 커피숍 오면서 졸아서. 졸려요. 졸려요. 다녀, 이제 잠 깬 것 같은데? 잠 깼어? 다녀, 잠 깼어? 먹어요? 아, 잠 깬 것 같아. 잠 깼어요. 삼촌이 딸기 주스 가져온다. 우와. 우와. 이거 먹으면 잠 깬다. 응. 오, 또 어디서 그걸 봤어요? 섞는 거를. 아이고. 잘 먹네, 루단. 생신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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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형이네. 다녀, 다녀. 할아버지 뽀뽀. 다녀. 아이고. 우리 디리도. 할아버지 뽀뽀. 다녀. 다녀. 남자랑. 하이파이구. 할아버지랑 하이파이구. 하이파이구. 하이파이. 다녀 한대, 다녀 한대. 아이고. 다녀는 적금적이야. 딸기주스도 먹고, 딸기 케이크도 먹고. 엄마 여름 해줄게, 그러면. 기다려봐. 루단. 루단 또 애교를 갑자기 또. 아아악. 애교를. 아이 장난 아니야. 하이파이구. 하나. 어이구. 루단이. 어, 건우. 루단이. 괜찮아, 안 무서워. 너무 커서 괜찮으면 안 오겠네. 어이구. 할머니, 할아버지 뽀뽀해야 돼. 뽀빠이. 드리도 할아버지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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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